지난해 10월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개원했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사업비를 확보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상균 연구진흥실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상균 연구진흥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흥원이 개원하면서 충청권 국학진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올해 문체부 국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연간 20억에서 30억 예산을 투입해야 제대로 충청국학자료기초토대연구부터 활용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다 보니 그동안은 지방비 부담이 커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한유진은 개원준비단계에서 문체부를 적극 설득해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에 국학진흥을 추진하는 충청권역 거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초 문체부 국비사업을 2020년에 10억을 확보했고 올해는 국비 32억 3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짧은 기간에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에는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충청권 4개의 시도에 멸실되고 있는 민간소장 국학자료에 대한 조사, 보존 연구를 통해서 전통 입문자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충청권 시민들의 문화적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자료 중에서 가치가 있는 고전적은 번역사업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특히 그동안 충청유교 문화의 핵심 자료이자 가치로 언급되었던 예약서에 대한 종합적인 번역 및 DB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부터 문체부와 충청남도의 공동지원으로 10년 동안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 충청권의 예약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성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문체부 국비예산이 일회성 예산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매년 30억 이상 순수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충청국학진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에게는 충청권의 소중한 국각자료를 번역, 전시, 대국민정보서비스, 교육연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상균 실장이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이상균 실장